자, 새하언들 오왔습니더! 뭐 볼랑 느닷 아니겠습니꺼? 자, 신창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농막 주인형님한테 붙잡혀왔고 지금 울릉도까지 간게 생겼습니다 울릉도에서 뭐 컨텐츠가 좀 준비 좀 됐습니까? 박시도 하고 이글로 만들고 눈썰매 타고 게임이 쭉쭉 빠집니까 비염 약먹어가지고 싶먹어 자, 울릉도에 물고기 잡으러 이따 앞에 현재 저희는 울릉크루즈 앞에 와있습니다 자, 차량 산적 준비를 4주만 가야 됩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낚시가 좀... 아침부터 낚시를 조질라 했는데 조금 힘들어질 것 같네요 자, 새하언들 저희는 아침을 좀 먹고 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이 숫기를 저희가 맛있다 쿠킹으로 아하된 쿠킹으로 해결을 하고 어디에 Lukeior precision 새끼가 세지 없는 한 방울 먹었어 새끼가 아니요 우리프리 등으로 왔어 thunder 하고 마 영상편집은 동기들이 día, día 2일 3일 4일 4일 2일 5일 4일 5일 6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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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와서 이런게 안되는데 와 쟤락시 때 갖고 올걸 현재 울릉도를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쪽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시죠 울릉도는 사고 안나오나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울릉을 전경해 보시면서 저희가 묵을 야영장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그 멘탈 지그 카고 꼴락 루어 세 가지 용기를 한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뽈락 잡으러 다시 출발합니다 아 나 낚시 싫어하는데 또 가야 돼 어떡하지 웃음 ㅋㅋㅋㅋ 자 그렇습니다 ministry 저희 지금 뽈락 포인트 진짜로 ? 휘otch 뭐가 시오 360 aqui 입니다 20 넘는데 진짜 오래지난 뽈락 자 새하님들 왔습니다 뭐 뽈락 누나 아니겠습니까 아까 뽈락 잘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나오는데 저 아가리 진짜 어떻게 좀 하고싶다 기다려봐 왔어 왔어 나 힘들어 아 시발 장난하지마 마이콥기다 마이콥기 아 여기야 아 진짜 이뻐 오 사인들 사인들 오 크다 크다 오 정말 커 오 정말 커 뭐야 오 진짜 와 뭐야 와 정말 커 미친거 아이가 형 형 잠깐 잠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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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커 형 가갖고 소주 사갖고 형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와 미쳤다 누나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 너무 잡으니까 정신 못 자르겠어 지금 열받네 아 그러고 잘한구마 지렁이 상수도 있느냐 반만 잘라 아이고 이슬 상수도 있느냐 라텍스 어디있냐 라텍스 아니 그냥 끼얘 택스가 자시고 지금 여기다 봐야지 뭐하고 있는거야 오케이 지금 갑니다 시청TV 갑니다 시청TV 갑니다 창수가 자냐 여보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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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빨리 들어가봐 이분 들어가봐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제 요거 보니까 귀여웁니다 이제 흐흐흐 누나 아니겠습니까 아 아이 형 형 뭐 좀 해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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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오 크다 크다 오우 크다 오우 바로 해보고 말해 강국 후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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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와 3백 다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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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해봐도 돼 액션 주는거거든 응 그치에 오케 왔어? 방금 잎 찢었던거 같은데? 어 뭔가 있었는데 어 잎 찢었어 왔어?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무 급한가 보다 야 우럭이 우럭 괴물 괴물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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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회카 나왔다 저 됐다 저 됐다 우럭이다 우럭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줘 니가 빼 내가 묶어줄게 줘봐 아니 W병 니 잘못 묶은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서 하지 왔어 참 뭐 느은아 아니겄습니까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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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와우 와이프 빠져나 谢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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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빠져버릇 자 시간들 저희가 한 2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동만큼 잡았네 잡시다 이제 아 빠졌다 오케이 히터 시간들 왔습니다 아니 주무신가 왔어 어 왔어 지란이 지란이 잡았어 그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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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끝나지 이젠 끝이냐 왔어 크다 크다 아 별로 안 크다 오 크다 크다 큰일 안 크다 오케이 빠졌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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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빠졌어 지란이 빠지없다 오 창수 크다 오오오오 오 이무 5 사이즈, 오 오케이, 빨리해 x3 왔어 크다 빠졌어 왔어 왔어 아니야, 크지 않아 시만이나? 자 이제 잡아온 뽈락들을 맛있게 손질해서 먹어보시다. 일단 피를 뺀 상태인데 소금 안 넣어갖고 간을 좀 해 주면 어때요? 미숙하지만 칼집을 싹 내갖고 아이씨 질놈이 이씨 미숙합니다. 그냥 보고 참고만 하십쇼 아 이것도 드라이브 같은 것 같아 아이씨 아이씨 나를 이게 없잖아 컬러로 뭐지 긁어주면 피나 더 나오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볼락회를 맛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와 획득으로 고생 많았네 아니야 전 난 못떠가야 아 이씨 할뜨루 왔는데? 아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이나이 한 잔 해라 오늘 고맙네 그네밖에 없네 왜 맥주 줄까? 어 아무 아니지 코드 형 아유 고맙습니다 또 스노우 피크로다가 어제는 스탠드도 막 오늘 회떳다고 비타민을 줘 고맙네 아 고맙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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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콜라들 한번 콜라를 드셔보시죠 먹어도 맛있으면 날씨가 한 거예요? 뭐 어때? 아 존나 맛있는데? 맛있어? 아 왜? 식이 안좋은지 더 아 아 싱싱해 싱싱해 음 음 짜고 안 길이다 아 맛있다 맛있어 또 잡아먹는 거에 그 성취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쳐지 좀 아니 그 어제 그 성취감 느낌을 어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성취감 없이 맛있네 자 뽀락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만 진짜 이렇게 내방권에서 잡으면 이런 거 한마리 잡기가 죽나 이게 제일 크거든요 자 지금 꼴락 순살이 꼬소파이 꼬지고 있잖아 아 알겠지 고기 당황 원 이콘 바랍니다 보컬 저 오릉도를 아 울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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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 갈라지는거 봐 야 살아난만 봐봐 아 맛있다 맛있어요? 구이가 더 맛있죠? 살아난만 올려봐 겁나 맛있다 간 됐는데? 간 됐는데? 간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생선 간은 많이 해봐갖고 아니 아까 순살에는 별로 약하게 돼있어가지고 와 맛있다 금방 끝나고 금방 끝나고 조기 먹는 기분이다 자 이제 볼랑 매운탕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고 끝을 내야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괜찮아? 약간 싱거운 감이 없잖아 이게 있는디 이제 쫄면은 어디든 불쎄면은 쫄면은 국물은 좋아 시원하다 시원해 아니 간은 다 돼있네 쫄아 익었다 기름이 이게 고기 기름이잖아 그렇지 고기 기름이잖아 고백 소리 아닙니까 고기 기름이잖아 자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기사가 아카로 인해서 지금 배가 안 뜬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겨랑 분위기라고 하니까 2시까지 만약에 뜨면 2시고 아니면 풀 겨랑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주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패 settings 나랑 어디서 해냈 꼭 나 잘 지